부어버린 눈이 어젯밤 술에 떡이 되어 절어버린 날 말해주네 그래 과장님이 아주 농담해 무리하게 박장대소 하다보니 결국 몸매도 갔네 뱃속에서 난리가 났어 뭐라도 쓰셔놔야겠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쓰레기통보다 못한 햇빛이 막창땅 부엌에 가보니 이건 마치 천장터를 방불케 하는 뷰 아는 수 없이 나는 오늘도 이제 엄마의 김밥 이런 날엔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먹고파서 난 몰라 괜히 서럽다 고춧가루 바빠 돼지 목살 풍덩 풍덩 생각만 해도 짐 잃고 있는 엄마 김치찌개 지금은 오후 4시 5분 끝나려면 7시간 좀 남았네 이제는 불목이라고 다들 클럽도 가고 술 마시는데 나는 오늘도 커피숍 바빠요 새벽이 다 되었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늦게 먹으면 살찔까봐 12시간째 공복 집에 도착해서 오빠의 얼굴 보니 아주 반드시 저런 나뿐에 우선 우리 오빠 먹으라고 하자 이제 엄마의 김밥 이런 날엔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먹고파서 난 몰라 괜히 서럽다 고춧가루 바빠 돼지 목살 풍덩 풍덩 생각만 해도 짐 잃고 있는 엄마 김치찌개 이런 날엔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먹고파서 난 몰라 괜히 서럽다 고춧가루 바빠 돼지 목살 풍덩 풍덩 생각만 해도 짐 잃고 있는 엄마 김치찌개 한 번 더 이런 날엔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먹고파서 난 몰라 괜히 서럽다 고춧가루 바빠 돼지 목살 풍덩 풍덩 생각만 해도 짐 잃고 있는 엄마 김치찌개 아 그래서 엄마 어디 갔다고? 에어로빅? 아 진짜 엄마 대박이다 대단한 사람이야 말릴 수가 없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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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itä 아 그래 아 policymakers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